최종 기아 테스트 딱 한 번만 할게 독도는 일본 땅인가요? 아냐, 2번 진짜 한국인이 하는 대답을 보여드릴게 독도는 일본 땅인가요? What did you say, motherfucker? Tell me again, motherfucker, son of a bitch! 독도 is Japan? 독도는 일본 땅인가요? Fuck you! Fuck you, asshole! This is Korean! I'm super Korean! 아, 오케이, I got it now 그럼 하나더, 하나더? 다시 물어봐, 똑같이 물어봐 아, 똑같이, 똑같이 똑같이, 똑같이 독도는 일본 땅인가요? 시발, 너 미쳤어, 인마? 야, 미쳤어, 인마! 미쳤어, 인마!